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중국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른바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 공시로 퍼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는 국채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중국인의 유입이나 중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주 비범할 정도의 그런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문화타운 이른바 차이나타운 건설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2018년 무렵부터 일반인들 사이에는 우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29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그런 청원글이 4월 20일 기준으로서 6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의 청원글이 61만 명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예배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친중행보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그 가운데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의 존립과 문화적 정체성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만나면 북한에서도 중국의 도움을 받지만 소위 반중감정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외침을 숱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인들의 그냥 피 속에는 유전자의 각인되듯이 반중심리가 자리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문순 강훈지사의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친중행보를 계속해 나가시는 분들은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한국인들의 소위 기저에는 엄청난 그런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강원도 차이나타운의 실체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한중문화타운 차이나타운은 아직 첫 삽을 뜨지 않는 구상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체인 코롱그룹과 그러니까 코롱그룹의 계열사인 코롱글로발과 인민망이 양해각서인 MOU 체결에 이어서 2020년 1월 특수목제법인인 SPC 구성해벽됐지만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논의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전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2018년부터 국내 인과 허가 사업자인 코롱그룹의 계열사인 코롱글로발이 중국인민망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광원도 내 추진 중인 한중문화타운 이른바 차이나타운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인민망이라는 것은 아마 중국 공상당 기관제인 인민일보의 온라인 매체지만 중국 관련 기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인민망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아마 지금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민망이라는 것은 곧바로 중국 공상당의 지시와 명령을 받은 그런 기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중문화타운은 춘천 홍천 일대에 약 120만 제곱미터 부지의 엄청난 규모죠. 중국 문화체험 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꼭 국내에 그렇게 중국 문화체험에 거대한 그런 사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부터 일단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최문순 도지사의 충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일반 국민들의 설득하기 힘든 두려움과 불안감을 염두에 둔다면 최문순 도지사의 행보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강원도는 도내의 글로벌 투자 통상국 1월달에 그것을 만들고 중국 베이징의 강원본부 8월을 만드는 대중 투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같은 해 11월달에 최문순 지사는 중학군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강원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포부를 밝힌 바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강원들은 중국 CEO클럽 2015년, CTS 스포츠 행사 2016년, 중상그룹 2018년 등 중국의 여러 단체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최문순 지사의 행보는 강원도 성장과 발진이라는 그런 목표와 아울러서 다음 그의 정치적 행보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친중행보는 물론이고 특히 유력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친중행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중행보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부분임은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친중행보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채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과거에 행했던 오해를 삼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중 발언들이 덜추어지면서 그의 중국 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2019년 인민망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 한중 문화타운 건설사업을 문화 일대일로 중국 정부의 경제벨트 구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문화 일대일로 사업이 바로 강원도에 건설하는 그런 한중 문화타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행보는 2019년도 때 아니게 강원 하천의 파로 이름을 변경하는 그것을 대붕호다 이렇게 변경하는 논의가 한참 진행되어 가지고 언론에서 아마 몰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했던 파로로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2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오랑캐를 깨부신 호수다 이렇게 아마 제 기억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국 개입 의혹까지 이렇고 이 명칭 변경 논란은 결국은 2020년 2월 달에 최문순 강원도 지사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최문순 하천군수가 자체 조사 끝에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붕호로의 지명 변경은 역사적 근거 및 공식문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4월 16일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100% 우리 기업의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민망과의 협약은 중국에 홍보해야 되니까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의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100% 우리 기업 투자라는 설명과 달리 지난해 7월 달에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이 또 의회 회의록에 남긴 표현을 보면 코롱그룹과 중국인민일보가 핵심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추가적인 그런 사실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중국적과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인민망이 중심이 돼서 중국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고 특수목적법인에 필요한 출자금은 5억 원이 되는데 이 5억 원도 인민망에서 출자한 것이다. 만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자본을 전액 가져와 가지고 강원도 내에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채문순 강원도지사가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게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주장은 은밀한 그런 검정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주장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최문순 도지사의 솔직하지 못한 해명도 의욕을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 이런 것을 알면서도 왜 코롱그룹과 같은 그런 대기업이 코롱글로벌과 같은 그런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무리를 빚을 수밖에 없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터를 추진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과 사업을 하는 많은 그런 한국의 대기업들도 친중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유일한 것은 바로 국민들이 친중행보에 적절한 견제 균형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계나 기업계나 모두가 친중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하게 됩니다. 아마도 코롱그룹이 이 같은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큰 후폭풍을 아마 입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5G 망건설과 관련해서 일부 통신망 업체들이 중국의 기기나 이런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홍력을 치룬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중국 위협론은 일반 국민들의 가슴에서 쉽게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치인들이 절대로 외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중국 위협론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친중행보가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공론화가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들 역시 정치인들의 친중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중국과의 야합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